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기본 문제 나왔네요. 자, 33번. 아래 설명에 적합한 가로막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막다른 도로의 형태로 통과교통이 최대한 배제되고. 자, 여기서 끝났네. 그쵸? 문제는 막다른 도로의 형태. 통과교통이 최대한 배제되고 도로 주변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도로가 형성되지만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하여야 차량의 회전과 생활공간의 효과가 가능하다. 뭐죠? 쿨됐어. 1번의 정답. 쉬운 문제였고요. 자, 34번. 학자가 주장한 주요 개념의 연결이 틀린 것은 뭐냐. 자, 고든 쿨렌 연속 장면. 케빈 리치 가독성. 자, 카멜로 지테 연속 경관. 필립 TL 스마트 스페이스. 필립 TL은 뭐? 자, 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가지 공간 요소를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오브젝트, 사물, 서페이스 표면, 그 다음에 스크린, 장면. 그쵸? 네,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서페이스, 그 다음에 스크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물과 그 다음에 어떤 표면, 그쵸? 그리고 경관.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간 사람입니다. 필립 TL, 세 가지 공간 구성 요소를 주장했죠. 네, 스마트 스페이스는 아니고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기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뭐냐? 도시지역 내입니다. 경관지구, 보호지구, 개발지능지구 다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지구는 우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리모델링 지구도 사실은, 뭐 지금 이거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4번이 정답인데, 앞으로는 이제 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4번이 정답이다. 리모델링 지구가 개정되면 거기는 뭐 집값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지정이 되어야 한대요. 못해. 그쵸? 네. 근데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어떤 오래된 집이 있고, 그러면 거기를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거냐? 인프라가 안 좋아서? 네. 아니면 그대로 뼈대를 살리고 리모델링 방식으로 갈 거냐? 요거를 이제 지정해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모델 지구로 가게 되면 너무 그쪽에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자, 그 다음에 36번. 교차점 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좋고요. 2번.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건 어디죠? 중심대광장. 그쵸? 광화문광장 같은 데죠. 그쵸? 중심대광장. 중심대광장. 대광장이죠. 교차점에서 우리가 이런 집회나 행사, 사교를 하면 차가 엄청 막히겠죠? 그쵸? 2번 정답이고. 3번. 혼잡한 주요돌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을 설치. 자동차 전용돌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 교차 방식으로 설치. 오케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합류배제 방식 분류식.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면 토목 문제예요. 토목 문제에 우리가 일명 수리수문학이라고 하는 상하수도학, 수리수문학. 이쪽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상하수도학 쪽이죠.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나왔네요. 3, 7번 문제.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합류식에 비해 우천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다? 분류식을 한 거예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한 거예요. 이게 우수와 분류식이라는 게 우수와 오수를 분류한 거예요. 오수. 오수가 더러운 거고 이거는 빗물이죠. 빗물과 오수를 분류해놓은 거를 우리가 분류식이라고 이래요. 셀프라이트 시스템. 자, 이 같은 경우는 토사가 유입되지 않죠. 다량의 토사가. 왜냐하면 우수를 따로 빼니까. 그렇죠? 이거는 합류식의 특징이고요. 합류식이 우수와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로를 통폐합하고 우수배제 개통을 종합적으로 갈 수 있다? 통폐합하는 게 뭐예요? 합류식이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 이 같이 들어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가끔가다가 비 엄청 많이 내린 날. 뭐죠? 우리가 맨홀이라고 하는 거죠. 맨홀이 폭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합류돼서 그래요. 합류돼서 물이 너무 많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기존 측구를 유지할 경우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자,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구 부분, 즉 도로상에서 끝에 부분을 물모인 데 있죠? 물모인 데. 자, 그 부분에 정비가 좀 필요해요.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이 기존 측구를 유지할 경우. 자, 이 우수를 분리할 때 우수관을 따로 또 다 매설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측구를 다 이용을 해요.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오는 우수를 가정집의 지붕에서 쭉 내려온 우수들 있죠? 이런 것들을 축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 가는데 기존 축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용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른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맞는 얘기고요. 3번이 정답이고 오수, 우수관거의 두 개통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나. 자, 오수관거만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고가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틀린 얘기예요. 자, 오수, 우수관거의 두 개통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나. 이건 맞는 얘기고요. 오수관거만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고가이다. 즉, 오수관거만. 우리가 합류직 같은 경우는 오수관거 큰 거 해갖고 거기다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잘. 이게 두 개가 뭉쳤을 때 어느 정도로 들고 들어올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간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 오수관거를. 그런데 오수와 우수를 분리했을 때는 오수와 우수의 각각의 양이 예측이 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크게 즉, 안전률을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이 거의 저스트하게 저스트하게 맞춰서 광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거 자체가 둘을 합쳐도 여기에 오수관거만 했을 때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고가가 아니고 더 경제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분류식을 했을 때 합류식보다 분류식이 경제적인 초기 투자비가 경제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토목 문제예요. 토목 문제. 자, 38번 문제. 자, 지구단이 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공공적 성격이 강화해서 특별히 확보해야 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적용하는 용도 제한의 종류는 뭐냐?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특별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뭐 권장을 해요. 지하층을. 보기가 지하층 이런 보기는 말도 안 되는 보기고 불어 뭐 이런 것들. 자, 말도 안 되는 거고. 뭐예요? 지정을 해야죠. 해. 그죠? 해. 지정. 그죠? 규제라는 거예요. 규제. 그죠?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권장으로 안 돼서 권장으로 안 돼서 거기다 뭘 붙인 거예요? 규제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지정을 해야죠. 공적 성격이 강하고 특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죠? 자,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다른 도시 계획 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특정 지구로 한정된다. 그죠? 맞죠? 네.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곳만 보통 찍어요. 자, 2번. 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특정 지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죠? 일반적인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찍어놓고 거기를 우리가 흔히 도시계 밭이 쫙 올려주는 거죠. 자, 3번. 지구 단위 계획은 3차원 요소에도 관여한다. 이건 당연히 공간적 관여니까요. 당연하죠. 4번. 지구 단위 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 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를 중점으로 한다. 말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별 객체, 교통,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 인프라, 공간시설, 기간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객체, 이러한 객체들을 집합된 형태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여러 가지 객체들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집합적으로 해서 동시에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중에 기간 중에 교통만 빠져도 불편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이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용소가 갖고 있는 개체역 특성이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러한 개체역 특성이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둬서 개발하는 거죠. 그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보통 얼마일 때부터요? 높이 대, 높이 대, 자, 거리죠. 그 건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1대 2보다 커지게 되면. 그렇죠? 1대 2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1대 2, 1대 1.5, 1대 1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폐쇄감을 느낀다. 즉, 1대 3이 되면 멀어지는 거죠. 건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쇄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1대 2보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자, 뭐다?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1대 2부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대 2보다 크다는 얘기 1대 3쪽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벗어나는 거고 높이를 중점으로 봤을 때 높이 대비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이제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2분의 1, 1.5분의 1, 1대 1,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수로 보면 0.5, 1.5분의 1이 3분의 2니까 0.75, 0.66, 0.67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B가. 그렇죠? 자, 됐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건축물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폐쇄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1대 2, 1.5, 1대 1 이런 쪽으로 갈수록 더 폐쇄감을 느끼겠다. 그 폐쇄감의 최초가 어느 데다? 1대 2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들어왔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과목이었던 단지기획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이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 중간, 조금 높은 난이도. 그래서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도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요. 자, 시험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계획론하고 그리고 이제 제 4과목이죠. 3과목 도시계획론, 도시개발론이죠. 그리고 4과목에 국토 및 지역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자, 시간 되면 관계법교까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기 시작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